락컨 이거는 아까 실수해서 판정을 조졌는데 다시한번 185면은 2.25가 맞나? 조금 느리네요 내가 나멜을 몇으로 하더라? 나멜을 2.25라는데 원래 나멜가 190이었나? 아 빠르다! 빠르다 내리고싶다 내렸다 이거 딱 개인적으로 돈다이 바로 아래 타고싶다 락컨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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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n you find me? Can you find me? Can you find me? Woof! Hoor! 아이고 아니 아니 저기서 왜 뻘비스가 아 참나 아이고 이게 돈다이 보다는 조금 쉬워요 예 유키 마코렛다가 손가락에 쥐나는 줄 예 다섯 개 그쵸? 예 이거는 이거는 파면은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돈다이보다는 조금 쉬워요